시즌은 밥 먹었잖아 시즌은 밥 먹었잖아 시즌은 밥 먹었잖아 시즌은 밥 먹었잖아 근데 뭐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와서 어제 거 봤어? 아니 나 안 먹었다니까 아빠는 저희집 와서 밥 먹겠다고 저희집에 와서 밥 먹었는데 저희집 와서 밥 먹으면서 드라마 보고 갔어요 전 밥보는 드라마를 틀고 밥 먹으면서 보다 간다니까요 저희집에서 근데 그래 펜트하우스 1억 보고 있는데 1억도 이거 완전 무서워 엄마는? 엄마는? 저녁 گ ocean 둘이 싸우지 말아요 스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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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 muut Technology 주К Kapi 구멍 yogi so 그냥 혼자 내가 정할게 사야되고 이젠 날에 억수sın 아.. 공장 다닐 때 그때 극장가서 조폭마누라 봤는데 2001년도 그때 아 신은경 누녀 조폭마누라 그때 짱이었는데 다 까먹었다 너 알았어 응 그래 그래 이거 모집어 내릴게 있지 야 아 꺼지랬네 야 야 안돼 야 여기 여기다가 내가 글 써 봤어 욕한거 아니야 미안해요 배로가 죽어 야 야 이거 안되게 야 꺼어 갈게 나 맥주 와서 말할 것 같은데 나 죽어버린 것 같은데 거짓말 죽는 장면이 나와서 사망했는지 안했는데 진짜 진짜 물어보지 말해 아 거짓말 아 거짓말 나도 잘못해봤어 거짓말 진짜 언니가 신인한거야 지금한테 계단에서 싸웠어 왜 떨어졌어 보일까 야 나 물어보지 말라고 했잖아 또 알겠잖아 내가 그냥 싸움 아 그래 내 맘에 잘 아픈 아 진짜 미안 나 수고실려오는 거 아는데 내가 내가 그한테 말했잖아 언니가 말했잖아 그 맘에서 내가 한 번 어때 응 나도 내 맘에서 내가 한 번 어때 응 나도 내 맘에서 내가 조금 내가 조금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냥 나 오늘 한 번 더 친구야 아니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잘했어 아니 내 맘에 잘했어 내 맘에 잘했어 뭐 이래 나한테 잘했어 응 나한테 잘했어 나한테 잘했어 나한테 잘했어 아아 아아 재밌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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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인지 모르지 언니는 아이들과 언니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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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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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지 마세요 잘 몰라 집사로 천 zaten akes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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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안 웃기라고요? 이게 안 웃기라고요? 이거 아니면 안 웃기라고요? 야 이건 심정이지? 이건 심정이지? 하루 또 걔랑 못 써야겠어 헤라펠리스 사는 것도 싫고 같은 학교 다니는 것도 너무 싫어 봐봐요 보여줄게요 자 하은별은 눈을 빨개 떠야 돼요 하루 또 걔랑 못 사야겠어 헤라펠리스 사는 것도 싫고 나라었나요? 나라었나요? 뭔지? 뭐? 내가 팩수를 줄게 브라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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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하은별 소프란다 그대로 유지해 브라보 브라보 역시 하은별 베로나 소프라노내려 샘인 내가 정해 어디서 말 됐구요? 하은별 하은별 나도 약간 특징을 알아 약간 살짝 콧구멍이 조금씩 커져요 말하면서 하은별은 말할 때 약간 콧구멍이 조금씩 커지면서 약간 눈도 약간 눈에 힘이 좀 들어가 있어요 콧구멍 살짝 커지고 잇몸이 좀 많이 보이는 편이고 거기에 혼잣말을 좀 많이 하고 이걸 자주 넘겨요 이제 머리를 거울 보면서 하은별 아니야 배로나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까 이런식이에요 뭔지 알죠 소원 너는 심수련 같아 어? 언니 머리 스타일이 약간 수련 님이네 수련 님이네 수련 님이네 이거 약간 여기서 발생되면 더 비슷할 거 같아 상쿠나 지금 당신 뭐하는 거야 몰라 추다 추다 추다